야 정말 오늘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와 지금 유일하게 지금 바람 피해서 와 낚시할 수 있는 곳 오 지금 개찌렁이거든요 오 묵직해 널레미 한 25 널레미 올라오네 널레미 없다 멋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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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것 같아 진짜 없네 보고 올라온다 보고 미치겠다 느낌은 망상어 조금 전에 입질이 한번 팍 왔는데 올라오다가 툭 떨어졌거든 근데 느낌은 망상어입니다 밑에 뭐 바글바글해 막 뜯어먹고 있어 저희들 뭐지 저 한 마리 근처 쓰는데 뭐야 독가시치가 아니고 망상어새끼야 망상어새끼 아이고 요거는 좀 크나 어 요거는 망상어가 아니라 이거 뭐지 망상어가 아니고 인상어 같네 일단은 망상어 두 마리 인상어 하나 인상어 같아 또 한 마리 또 잡았네 이것도 인상어죠 뭐야 인상어 같은데 무슨 곡이에요 이거 내일은 무조건 합궁치 잡으러 갑시다 1만대분이 몰려오네 현재까지 2대2 망상어 인상어 2대2 우와 이번에는 뭐지 또 인상어 같은데 아 이건 망상어다 아 이건 망상어 그쵸 아 아 아 야 인상어 같다 야 이건 뭐 여름에 독가시치 피하면 겨울에 망상어가 이렇게 달라드는 거에요 이거 아 아 뭐야 망상어다 끝 아 아 아 이야 또 인상하네 음 망상어가 여기 모습 한번 담아 드릴께 이제 해가 질라 그러죠 음 캠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야 한 바퀴 뱅 돌아 드릴께 자 저기서는 외향쪽으로 저 바깥쪽으로 저기 돌있는 쪽으로 원투를 일단 치시고 찌낚시 하시는 분들도 저쪽으로 다 하시네 근데 물살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다 그리고 여기는 차를 여기 배 있는 곳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어 여기 어민분들하고 충돌이 생기니까 절대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자 저녁에 낚시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일단 학꽁치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디어 바람이 안 불 것 같아 다음 시간